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 입니다 지금 도당중학교 앞에 있는 도당동 평직길 쪽 빌라 현장 나와 있구요 보시면 이렇게 총 3개 동짜리 빌라 현장입니다 층수 좋은 넓은 투룸 이구요 위치도 굉장히 좋구요 공원도 가까운 살기좋은 위치의 타입입니다 앞쪽에 1층에 이렇게 자주식 주차 공간도 가능한 타입이구요 주차나 가격대비 평수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빌라 현장입니다 3층이구요 4층이나 5층 빌라가 많은데 3층 빌라 현장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칭으로 한번 올라와 봤구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층별 단독 세대 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 세대가 없습니다 층별 단독 세대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다른 세대가 있는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층별 단독 세대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거주 하시는데 입구 쪽에는 이렇게 키높이 산물 신발장이 위치를 하고 있구요 투룸 타입 입니다 그래서 입구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널찍한 거실 겸 주방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벽 쪽 공간이 굉장히 넓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앞쪽이 다 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입구 오른쪽에 첫번째 방 위치해 있구요 왼쪽으로는 욕실과 베란다 망이 위치해 있습니다 베란다도 좀 넓게 따진 넓게 빠진 타입이구요 천장 쪽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누수 자궁이나 도르막들을 이제 보이게 안고 있습니다 보시면 안쪽까지 이렇게 공간이 쭉 넓게 빠져 있는 타입이구요 요렇게 들어가서 한번 찍어보면 베란다가 좀 길게 빠져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일러실 겸 베란다 공간이구요 투룸 치고 베란다가 아주 넓게 빠졌습니다 기본적인 수리 상태 집 자체는 깔끔하지만 수리는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리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과 좀 협의 조율을 해서 최대한 좀 서로 좀 이렇게 기본 수리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저와 나중에 천천히 상담할 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양쪽 벽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식탁이나 냉장고 두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보이구요 3국 가수 탑이 설치된 일자형 주방입니다 환기창이 나 있는데 환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옆쪽에 큰 창이 나 있기 때문에 또 환기도 나름 굉장히 용이할 것 같구요 앞쪽으로 도당중학교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도로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거기다 3층이에요 4층도 아닌 3층 층수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안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방은 널찍합니다 벽체가 좀 뜯겨 있는 부분은 도배도 최대한 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벽체 쪽이 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 말고는 이 천장이나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누수 자국이나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누수 같은 경우에는 하자당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벽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2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이제 건물이 위치해 있구요 전반적으로 층수라든지 구조 그다음에 위치도 굉장히 좋구요 또 보단공원도 가까운 굉장히 금맥급 투룸 타입입니다 지층 말고 좀 넓은 투룸 보시는 분들은 이 집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구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유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ppose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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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